. 성현길 위원장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어느 모임이 됐습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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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님이 내가 아는 스님이예요, 써놔 보셨버렸네요. 우리 격려있는 박선관님이 뻔히 뻔히 오셔서. 여당이 일방적으로 안 했으면 우리가 이미 벌써 상임위에서 만나죠. 안타까워요. 이제 봐야죠. 강제 배정 하신다니까. 원한다, 신선한다. 우리 이성윤 선배님은 야당 목수로 복사위원장 하셨죠? 이상민 의원님이 역지사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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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